오늘의 훈련 프로그램은 저번하고 같이 조합플레이인데 역습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빠른 역습으로 해서 득점까지 마무리를 할건지 이제 게임을 할건데 수비는 한명이야 처음에는 손으로 손으로 수비한분 손으로 둘이서 한명을 제껴서 저 라인을 통과하면 돼요 수비는 공을 뺏거나 공잡고 있는 사람을 터치하면 뺏는거에요 자 한번 뺏어보세요 시작 뭐야 이거 뭐한거야 이해 못한거지 이해 못한거지 지금 몸을 터치하면 아셨죠 이렇게 역습이라는게 제일 중요한거는 빠르게 상대 골대에 골을 넣으면 되는거에요 수비수가 적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골을 넣으려고 역습을 하는건데 움직임이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앞으로만 뛰어가는게 아니라 몇몇 없는 수비수를 교란을 시키면서 뛸 수 있게끔 체인지를 해주고 뒤로 돌아도 쪄주고 받지 못하더라도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선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움직임이 좋은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이 많아야 돼요 이게 이번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두번째 골 늘든걸 보면은 막 손흥민 치고 들어갈 때 케인이 옆으로 쭉 돌아줘 최대한 빠르게 돌아 이게 돌아주는게 케인이 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돌아줌으로 인해서 손흥민 앞에 있는 선수가 케인을 돌아 뛰는 케인을 막아야 될지 아니면 안으로 치는 손흥민을 막아야 될지 순간적으로 혼란이 오는거야 이런식으로 움직임이 팀으로 인해서 수비를 유인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사본을 찾고 있어요 사본을 찾고 있어요 아! 사본을 만났다 아! 사본을 만난다 타 chem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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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하하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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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야? 야 자 한번 모여 보세요 한 번 저 다리로 수단을 보여줄게 수기하네요 안 받아도 돼 자 시작 움직여 봐, 움직여 주면 되려나 수고 수고 지금 발로 할 때 다들 내가 뛰는 게 먼저야 주고 공을 일로 줘, 막 뛸려고 해 그럼 다 아웃이죠 시작하기도 전에 아웃이야 뛸 때 내가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각도가 있어 자, 줬는데 내가 일로 뛰어 못 받겠죠 그럼 앞으로 줘야 되잖아, 아웃이야 그리고 앞으로 가봐 사선으로 일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니면 수비를 내가 유인해 이때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조금만 뛰어도 얘를 못 따라오잖아, 왜? 수비를 이러고 서있죠 공격은 출발 자체잖아 그리고 공을 아까 뭐라고 했죠? 나랑 주는 우리 편이랑 그냥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주고 도는 건데 바짝 와가지고 수비 안에 다 와가지고 주고 도니까는 다 쌓여버려 축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왜? 수비 한 명한테 두 명이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공격할 때는 움직임을 넓게 써서 수비수가 두 명을 잡기 힘들게 좁혀서 패스를 주고받고 그 좁힌 상태에서 돌아뛰고 그렇게 되면 수비수 한 명의 사정거리 안에 두 명의 공격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두 명이 한 명한테 다 붙여버려 그래서 최대한 움직임을 넓게 써서 공격할 때는 수비수가 두 명을 잡기 힘들게 최대한 넓게 써야 됩니다 김찬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순간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빠른 친구들은 공간을 주면 수비수가 풀려요 공을 가졌을 때 못 돌았을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백패스를 낼 수 있게 찾고 또 하나, 이 친구가 공간을 낄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됐다 돌아섰다 안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게 왜? 안쪽엔 수비형 미디필더도 있고 센터백도 있고 위에서 도와주는 사이드 미디필더가 있기 때문에 협력 수비가 가능해요 첫 번째, 못 돌아서게 한다 두 번째, 뛸 공간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사이드보다는 협력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안쪽으로 이 친구가 드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최우석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비 시 공과 반대쪽에 있는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상대편 윙을 벌려서 잡아야 할까요? 공의 반대편에 있는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야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수비스를 잡으려고 벌려버리면 그 중앙에 공간이 비겠죠 그 공간으로 누군가 침투하게 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중앙으로 좁혀야 됩니다 중앙이 더 위험하지 반대편 사이드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편 사이드 윙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까지 킥을 빵 때려주면 공이 날아가는 시간에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위험한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에 자리를 잡아놓고 공이 반대로 빵 날라오면 빠르게 이동해서 자리를 잡아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